오늘의 첫 공연을 보냈습니다. 영상! 네, 영상! 저희 원더콘서트 첫 공연날입니다! 티 보여주세요! 단체티! 처음에 그래서 긴장하나? 애들보다 내가 더 긴장해! 잠도 못 자고 유튜브를 올릴 수 있을까요? 내년쯤? 우리는 올릴 수 있을 거야! 화이팅! 귀여워! 네! 귀여워! 이건 지수쌤이 만든 티카드 나이도 마이크로 이게 2분에 사만인 줄 알아봐 네! 너도 마이크로 펭필이 유튜브에 나와도 돼? 나도 모르겠네 어 벌써 왔다 안녕 다 챙겨갖고 왔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성동감에 쉽게 관광고 우리 그리스 안 나오고 손에 깔고 준비했습니다 수리교육 서울리 수현응 이 상태에서 주이언이 수현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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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떳셔 이 일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A WONDERCOAST 1부 사회를 맡게 된 드럼감사 윤 지수입니다 드럼감사 윤 지수입니다 우선 영주현을 위해 있어주신 WONDERMUZIC 영지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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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액 이리와 뿌듯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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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무대는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더욱 더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어줄게요. 다음 무대는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다음 무대는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다음 무대는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지금부터 운동콘서트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1회 운동콘서트 2부 4회를 맡게 된 손현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1회 운동콘서트 2부 4회를 맡게 된 신채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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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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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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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